지금부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75일 만에 오늘로 검찰 수사의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SBS 법조팀의 안상우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한다는 기사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후 2시를 조금 넘어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즉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건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추가 기소를 한 것은 오늘 오후를 조금 2시를 넘겨서 추가 기소를 한 것은 맞습니다. 오늘이 오늘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10월 24일 새벽에 구속이 됐고요. 수사 단계에서 최대 구속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오늘까지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첫 기소는 9월 6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일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를 다시 돌이켜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도 없이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일에, 만료일이 거의 끝나가기 직전에 기소를 했던 것으로.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해서 그때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기소를 했고 그것 때문에 또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한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있고 정경된 내용들이 있는데 공소장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검찰의 조치도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아직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그전에 예를 들어 공판 기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전에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준비 기일에는 이제 검찰이 변호인 쪽에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하고 그럼 그 증거 목록 제목을 바탕으로 변호인 쪽이 우리 이러이러이러한 증거는 좀 열람 등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준비 절차를 거치는데요. 아직 그 절차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도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9월 6일 밤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 기소한 이후 오늘까지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준비한 영상 보고 나서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화에서 법대 교수니까 이건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는 참 길고 긴 시간인데 75일이다라고 하는 기사는 제가 찾아서 확인을 했어요. 압수수색, 강제 수사 절차가 시작된 지 75일 만에 1라운드가 마무리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고작 이러려고 검찰에 저 엄청난 인력을 그동안 투입해서 이런 수사를 진행해 왔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는 어때요? 글쎄, 그런데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검찰의 공소장을 보시면 그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서에 있는 피의사실보다는 아마 플러스 알파 특히 사모펀드와 어떤 횡령 부분에서 모델가 추가됐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직 공소장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결과를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2라운드. 결국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다 보고 난 이후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더 늦지 않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 수사를 잘했다, 성공적이다, 실패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다만 구속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검찰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구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소를 한 걸로 봐서 현재까지 검찰은 본인들의 수사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은 좀 추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영장심사 받고 검찰에 출석하고 검찰에 출석하는 그림은 아예 기자들이 포착을 하지 못했었고 영장심사 받을 때 계속해서 화면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나가는데 말이죠. 앞으로 이 원칙이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도 언론사들, SBS들 마찬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 쪽에서도 공개 소환 자체를 좀 제한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 경찰 단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는 쉽게 노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처럼 다만 법원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나와서 심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수사 과정에서 처음 공개되는 어떤 이런 룰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합뉴스가 3시 5분에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라고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관련한 기사를 썼고 아마도 추가 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단에 엠바고를 요청을 해 놓았던 것 같은데 이미 그 엠바고는 풀렸던 것 같고요. 풀린 것 같고 그러면 정경심 교수를 어떤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지 저희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9월 6일에 기소한 내용 말고 추가 기소, 어떤 내용을 추가로 기소했는지 안상우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선은 9월 6일에 기소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10월 21일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10월 24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때만 해도 검찰이 11개 혐의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5개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4개 혐의,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2개 혐의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 11개 혐의에서 추가로 3가지 혐의를 더해서 총 다 합치면 14가지. 14가지, 14가지에서 15가지 혐의로 이제 최종적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것은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사문서 위조, 공무소 위조 이런 혐의가 됐고 행사 혐의 이런 부분도 아마 적용이 됐던 것 같은데 추가로 기소된 혐의 가운데 김태현 변호사가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제가 이제 추가 기소가 된 부분은 뭔지 아직 엠바워 걸려서 제가 이제 받아보신 것 같아요. 이게 풀린 것 같아요. 내용은,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아마도 이 부분은 표창장 위조와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기, 업무상행령 같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립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이건 아마도 증권사 직원 있죠? 그렇죠. 증권사 직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고. 금융실명법, 범죄수익은립규제법 위반 이런 게 또 있네요. 그러니까 범죄수익률 규제는 아마 그 전후로 횡령까지 같이 한번 영장 청구 피의사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이제 주영진 앵커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 귀를 딱 잡았던 건 사기. 왜냐하면 사기가 예전에 영장 피의사실에서는 없었어요. 업무상행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보면 횡령 액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상행령 들어갔을 때는 이제 동생을 통해서 한 달에 800만 원씩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업무상행령으로 처리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소장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보면 우리 예전에 저희가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WFM 돈, 뭉칫돈을 지금 조범동 씨가 횡령한 것 중에서 한 10억 정도가 정경심 교수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업무상행령으로 기소할 수 있다라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보도는 있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포함됐는지는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걸 기소했다면 업무상행령의 액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사기가 들어갔다는 거. 그런데 이 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 보도들을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사기 의혹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공소장에 사기가 포함됐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좀 들립니다. 나와야 할 연구비 300여만 원을 딸에게 가게끔 이게 보조금 관리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소 단계에서는 이 한 가지 범죄 행위가 사기 혐의도 해당이 되고 보조금 관리법률 위반 혐의도 해당이 돼서 상상적 경합 관계로서 그냥 사기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추가된 혐의 중에 눈길을 끄는 게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거든요. 그건 또 어떤 범죄 사주가 연관이 돼 있는 걸까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이후에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어떤 새로운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WFM이라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포함을 시켰냐 하면 이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자신은 물론 배우자도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투자한 것 아니냐. 이것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부분이고요.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는데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서 790회에 걸쳐서 입출금을 했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검찰은 거기까지 확인했다,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말이죠. 검찰이 오늘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제출했을 텐데 공소장에 딸 조모 씨를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는 그런 기사도 보이고요.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공소장에 포함시키기는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정경심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1억 6,4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에 아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영장 피의 자체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소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어떤 주식 부정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소를 할 때 추징 보전 조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미공개 정보들을 이용해서 얻었던 수익을 환수환호 조치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붙은 건데 아직 이게 공소장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진 것이 없어서 지금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지금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해서 얻었던 수익을 추징 보정한 그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행위들, 그 부분들이 지난번에 영장 피의 사실에 있었던 WFM 주가가 상승할 것을 알고 차명으로 싸게 샀다. 그거에 대한 건지 아니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행위들이 더 붙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얻었던 이득을 추징 보전하는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지금 영장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해서 범죄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일 동안 뭔가 더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범죄 사실을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사기,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풀었던 사기에 대해서 지금 안상우 기자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기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부정 수령은 지난번 영장 때도 이미 나왔던 거예요. 범죄 사실 똑같습니다. 거기다 법리적으로 사기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추가 수사를 해서 더 밝혀낸 건 없다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 그런데 액수가 얼마가 늘었는지 중요한 거고 만약에 액수가 예전에 있었던 그 액수가 아니라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부 조간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10억이 붙었다고 하면 20일 동안 수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밝혀냈구나라고 해서 검찰이 20일 동안 수사를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업무상 횡령이 그대로 간 거라면 또 밝혀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공개 정보, 사무펀드 관련된 거죠. 그거 보시자고요. 예전에도 영장 청구할 때 WFM 주식이 오를 거라는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싸게 차명으로 샀다. 이건 영장 피의사체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 공소장에도 거기서 끝난다면 검찰 수사는 20일 동안 뭐 했어야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야, 20일 동안 잡아놓고 사람 조사했는데 사무원본도에 대해서 더 나아간 게 없네. 영장 단계보다 더 나아간 게 없어.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추징 보존에 대한 거, 그 추징 보존에 대해서 1억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검찰은 정경심 교수 측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전에 영장 피의사실에 들어갔던 그 WFM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샀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할 거예요. 더 나아간 내용이 있는지를. 네, 기본적으로 표창장 위조와 행사, 이것으로 딸을 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사모펀드, WFM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아마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는 아마 웅동학원과는 크게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웅동학원과는.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정경심 교수뿐 구속된 상황이 아니라 동생, 동생도 검찰 소환에 불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은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 불응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요. 검찰에서 구속 이후,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에 10번 정도, 그러니까 어제를 포함해서 10번 정도를 통보를 했습니다,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는 그 가운데 4번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6번은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2번도 조사를 받던 도중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조사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조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히 횟수는 파악은 못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하기 전에 조사하는 것과 구속된 다음에 조사하는 것, 이건 어차피 다 재판에 넘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텐데. 수사 절차. 그런데 검찰은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 기법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속되기 전에는 범죄 혐의를 나름대로 입증하는 데 우선을 두고 또 구속된 다음에는 그 기존에 밝혔던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상황마다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의 구속이라는 게 사전처벌적인 성격도 있지만 실제로 한 것은 증거 혐의를 얻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구속 수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아마 영장 단계에서 검찰이 파악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다른 범죄 혐의를 조금 캐기 위해서 아마 압박했을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존의 영장 범죄 사실을 5개면 그것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거기서 끝날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를 더 붙이는 건지는 사업마다 다르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아마 후자 쪽. 공소 유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 영장 피의 사실에 적혀 있는 범죄보다도 몇 가지를 더 확인하는 쪽에 조금 중점을 뒀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도 아직까지 공소장에 공개된 건 아니지만 업무상 횡령이 액수가 늘었다면 그 부분. 그리고 아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 추징부절한 그 행위가 과연 어떤 행위에 대한 미공개 이득인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정경진 교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에도 법조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부분 부분 관련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습니다만 SBS도 마찬가지고요.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이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사실 자신들이 파악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 공개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판을 가게 되면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도 첫 재판 때 밝혀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또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참고인들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설득하는 시간이 또 존재하거든요,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서증, 서류 증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건들도 확보를 했는데 이 문건들에 나온 내용도 우리가 기소하기에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됐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설득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판 과정에서 그 혐의 사실 각각에 대한 근거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표창장 위조라고 하고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대단히 우리나라 입시의 질서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그 정도 갖고 이 정도로 난리를 찾느냐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림은 아직까지 시청자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러면 이것도 정경심 교수는 이미 공판 준비기일이 한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진행이 됐죠? 네, 이제 한 차례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를 안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하자 이 얘기인데 그러면 그다음 첫 번째 공판, 본재판에서는 그런 관련 내용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어떻게 해서 위조를 했다는 거냐. 그런 검찰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의혹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이 자세하게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다음 상호펀드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러저러 했다. 아까 1억 6천만 원인가요? 추징보전 신청도 했는데. 그러한 돈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갖고 관건, 조국 전 장관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조국 전 장관도 함께 관련 혐의로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조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아마 제1회 공판길 가기 전에 아마 이번 주 내로 공소장이 공개가 될 가능성은 높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보통 정보 요청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천조가 조 모 씨에 대한 것들도 과연 거기에 정경심 교수하고 당시의 조국 장관이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 어디까지 기소가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국회 쪽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교수 측의 공소장도 빠르면 내일 아니면 최소한 이번 주 내에는 공개가 돼서 아까 제가 가졌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업무상 횡령 액수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 추징 보장 그 부분이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냐, 그 두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네요.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관여 정도를 어느 정도 공소장에 적시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내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구속 기간 만료 전에는 소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미 소환조사 안 했죠? 네, 맞습니다. 아마 공개 소환은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했다. 그러면 이르면 이번 주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면에서 기자들도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죠. 매번 이르면 이번 주, 이르면 이번 주,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지금 몇 차례 나왔는데 정말 이번 주에는 조국 전 장관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여전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공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를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조사를 오랫동안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정경심 교수 등을 통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수사를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조 전 장관을 부르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르면 다음 주, 이르면 내일 이렇게 해서 조 전 장관이 곧 출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안상우 기자는 법조 기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처음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좀 늦어질 거라고. 여러 번 이제 듣면서.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검찰이 혐의를 지금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15가지인가요, 이제? 15가지 중에서 한 대여섯 가지를 조국 전 장관하고 공봄이다라고 이제 생각했으면 조 전 장관 진작 소환 조사했을 거예요. 뭐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조 전 장관의 뇌물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이 부분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조 전 장관 수사는 좀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뇌물이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청와대 앞에 ATM기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차명 취득하나 5천만 원 보냈다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계좌에 대한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된 이후에 최근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 자금 흐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 전 장관을 부를 거고 아마도 제 추측인데 정경심 교수에게는 조국 전 장관에서 뇌물과 관련된 질문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데 그건 정말로 검찰의 패리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나중에 참고 있는 추가로 별건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이후에도 주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검찰이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면서 앞으로 집권 후반기 저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를 밝혔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소임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습니다라고 한 대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각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하였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드린 불편함이나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와 다짐이 더욱 굳고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지지가 힘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